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 저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이 기말고사 끝났을 거야 거의 아직 뭐 덜 끝난 학교도 일부는 있을 텐데 어쨌거나 시험이 대부분 다 끝이 나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지가 아니고 쉬어야지라고 생각할까봐 선생님이 오늘 또 퀘스트에 섰습니다. 그러니까 쉬는 건 하루 혹은 당일 정도 시험 끝난 당일 정도 여러분들이 푹 잠을 좀 잤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새 출발을 하셔야 돼요. 어떤 의미에서 이제 수능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인하는 거죠. 이제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서 공부하느냐. 그래서 일단 상반기 동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을 탄탄히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코드 했다 사전코드까지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학생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강의에 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회독. 그치? 자기가 만드는 거 꼭 하셔야 돼.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써보는 훈련까지 꼭 하라는 거. 그쵸? 그러니까 강의 듣고 이해해서 아 이거 내가 다 이해해. 나 다 이해했어. 내가 다 아는 거야. 라고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해설 닫고 강의 닫고 스스로 문제를 끝까지 해서 답을 내는 것까지 쓸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라는 거. 그치? 고것만 좀 당부를 드립니다. 그래서 향후 이제 이후로 후속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이제 쏟아질 거 아니야. 문제의 훈련량을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게 되게 많아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자꾸 복습을 병행하면서 하긴 할 텐데 그거를 좀 더 용이롭게 좀 더 하반기 커리큘럼을 내 것으로 잘 소화를 하려면 상반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탄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이 시기에 딱 해두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8월 되기 이전에 7월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. 여러분들에게 그죠? 그래서 뭐 방학하기 전 그리고 시험은 끝났는데 그래서 잠깐 뭐 쉬는 시간 맴매에요. 그죠? 그러지 마시고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분명히 목표를 딱 정해놓고 열심히 달리라는 거 그거 일단 당부를 드리고요.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약간 이제 소외당했다고 생각되는 감옥 있잖아. 선택 감옥들 워낙에 공통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뭐 소외를 당했다는 느낌보다 공통이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제 공통에 비해서 좀 덜 한다라는 느낌이겠죠.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쨌거나 강조하지만 4점짜리가 수능에서 수원이 5개, 수2가 5개 그리고 선택 감옥 3개가 나오니까 그죠? 그러니까 결국 뭐 이 비율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. 기본은 그지? 어쨌거나 근데 이 3도 무시할 수 없거든. 무시할 수 없어서 선생님 이제 4점 코드 현재 공통 출시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미적분도 완료가 됐죠. 선택 감옥에는 4점 코드랑 킬로 코드가 병합돼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공통 감옥에 대한 킬로 코드가 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.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일단 선택 감옥 중에 특히 이제 기아랑 학통 선택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소외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. 그래서 뭐 사실 선생님은 소외시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게 없어서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핑계를 좀 댈까봐 그러진 마시라고 그러진 마시라고 일단 기출고도 교사편이 또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일단 뭐 수원수트가 먼저 출시가 됐고 이제 선택 감옥의 경우가 미적분은 이미 4점 코드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어쨌거나 미적분은 이미 그제 워크북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아마도 교사편은 아마 따로 출시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학통기화의 경우는 아마도 이 기출코드 교사편이 선생님이 어디로 이 4점 코드에 워크북으로 들어갈 겁니다. 4점 코드가 역시나 7월 말경에 학통하고 기화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때 출시가 될 때 워크북이 같이 병합돼서 한 권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워크북에 교사편을 넣어드릴 테니까 아주 좋은 기본 엔젤였어요. 어쨌거나 선택감옥의 경우는 4점이나 킬로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. 문항이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여러분 교사편 가지고 또 워크북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뭐야 이거 또 알려줬잖아. 실코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핫한 주제들 잡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훈련 시켰잖아요. 되도록이면 기출코드에서 개념코드에서 연습하지 않았던 그래서 겹치지 않는 문제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토픽을 또 알려줘서 집중훈련을 시켰거든요. 근데 요게 이제 또 불량이 작다 보니까 교재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지금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프린트해서 보는 게 좀 불편함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. 그래서 그런 토픽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이 워크북에 넣어드려요. 그러니까 워크북으로 사실 실코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그거를 이미 이미 이제 수원수트 미적은 이미 넣어드렸고요. 이미 넣어드렸고 확동기화도 이제 토픽이 다 이 워크북에 들어가니까 워크북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코 토픽도 들어도 될 것 같아. 강의가 길지 않아서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좋고 사실 가장 트렌드에 맞는 핫한 주제라서 사실 뭐 유평 때도 너무 거기 다 있잖아. 토픽이 다 있거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결국은 선택과목 역시나 전부 다 선생님이 넣어드렸다라는 거. 넣어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면 될 것 같고 이유로 이제 결국은 그런 복습. 그치? 출시되자마자 기간이 오래 안 걸릴 거예요. 그거 보는데. 빠른 기일 내에 빨리 풀어보고 강의 들어보고 습득해본 후에 복습해나가면서 이제 바이널 실천훈련 계속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. 그치? 문풀량을 계속 늘려나가셔야 돼. 그런 역할로서 충분히 좋은 교제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. 그쵸? 됐나요? 그래서 시간 7월이라는 기간이 절대 쉬어가는 기간이 아니야.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.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. 그러지 마시고 자기 중심 지키고 공부를 좀 계획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시간을 헛도록 보내지 말라라는 거. 아시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. 그 얘기 꼭 드리고 다음 또 퀘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